아, 야. 최고다. 아니, 육즙도 많이 우러나왔고 거기에 육전소로 간을 하니까 진짜 감칠맛이 최고네요. 최고지. 감칠맛이 최강이야. 재료만 보고 했던 고추장찌개 생각했는데 다른 맛이에요, 다른 맛. 이 찌개는 꼭 하세요, 꼭 해 잡세요. 정말 무릎을 치실 거예요. 자, 다 됐어요. 감사나가요. 야, 국물에 다 우러났어. 아우, 맛있어. 아우, 달어, 달어. 오우, 다 잡죠? 아우, 그리고 새우젓이 들어가서 새우기 시원하네. 고추장 베이스로 한 찌개에서 먹어봤던 맛이 아니에요. 약간 짬뽕 맛으로 하는 것 같아요. 맞아, 맞아. 아우, 맛있다. 오우. 좋죠? 네. 좋은데요? 아, 고기. 고기다. 고기다. 순살고기보다는 약간 기계를 하는 것 같아요. 예, 그렇죠? 아우, 맛있다. 고기는 어때요? 고기는 항상 좋아해요. 고기맛방울공갈대? 고기맛방울공갈대? 고기앛방울공갈대? 고기맛방울공갈대? 이거 밥 한 찬이요. 아우, 이거는... 와! 아우, 정말 좋네. 감사합니다. 아, 미카이. 근데 새우 조금만. 내가 한번 볼게. 엄마, 제일 맛있다. 두 분 중에 너 먹어봐. 어쩜 이렇게 잘했어? 이거 다 때렸어요. 다 뒀어요. 와, 진하다. 이거야, 지금.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. 아까 선생님. 이렇게 맛있음이 있으니까. 예전에 1년 전에만 해도 미카일이 고추장을 저렇게 넣는다. 그러면 고춧가루를 이렇게 넣는다. 이랬는데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저걸 다 때렸대. 어쩌면 나보다 더 늦냐? 아우, 세상에.